저 사람인가 보다, 대항공 보스. 4번입니다, 4번 소밀문. 그 안에 보스가 있는 거죠. 파이팅, 파이팅. 경보가 떠서 다 변기하고 있을 거예요, 대항공 보스. 왜 이리 또, 왜 이리 또? 4번. 뭐야? 4번, 4번. 4번. 4번, 4번. 아니, 어디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들을 하나 봐. 대항공 보스. 대항공 보스. We gotta find the boss. Go. Start pushing, guys. Go. Push. Get cover. Push. Push. They're behind that. I don't give a . Hold on, I'm covering for you. Hold on, I'm covering for you. Hold on, I'm covering for you. Let me check. I got rear security. Okay. You got it? There's a little bit different principle on, you know, Green Beret or Sith or other elements. They may flood a room as fast as possible, but at the same time, for us specifically Seals, We would not rush. 괜찮을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 Green Beret하고 네이빗이라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윌 너무 빨리 가잖아요. What's up, gangsta? What's up, gangsta? What's up, gangsta? 오, 보스, 보스, 보스 태형. Down, man down. Got him. Hey, we got the bad guys down. Hey, call on the radio. I'll take your spot, you go ahead and call on the radio. Here, I got it. Master, USS Special Forces. Cartel Boss is down. This is Master. There's a power up mission. 추가 미션. 항만에 설치된 마약 조직의 자폭 장치가 발동됐다. 자폭 장치. 국지에 있는 1번 크레인에서 추가 정보를 획득한 뒤, 마약 증거물을 확보하여 퇴출하라. 와. 지금부터는 타임 어택이 적용된다. 총상 한 발당 60초의 페널티를 부여하며 더 빠른 시간 내 미션을 완료한 부대가 승리한다. 야, 이거 중요하네. 그러면 총상이 있으면 선박에서 맞은 총상도 60초로. 선박에서 맞았던 총상 개수와 그리고 육상에서의 작전 완료 시간을 더해서 총 페널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번 작전은 시간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윌 형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선박에서 나와서 크레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이제 재고 있는 거고요. 1번 크레인에 추가 작전도가 있습니다. 와, 50미터래. 약 15층 높이입니다. 크레인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여기에서 크레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주 높은 크레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주 높은 크레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야, 지금 올라가는지 또 한세월이겠다. 그러니까 타임어택인데. 그러니까요. 이잉인, 너와 나의 위치에. 여러분은 지속을 잡고 있습니다. 와, 사람이 안 보여. 웬만한 빌딩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한이 올라가고, 카즈랑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마약이 어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엄청 빠르다, 근데. 오, 또 있어. 와, 숨어 있어, 대한군들이. 확실히 다 업그레이드됐다니까. 대한군 보수 여기도 있네요. 아, 대한군 보수 등에 있어, 추가정부가. 이 파워, 아까. 3, 2, 1, 가. 아, 팀 눈리 올라와서 바로 등급합니다. 와, 잘 숨어 있는데, 대한군?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3원, 3원. 오, 보스가 빨라요. 오, 탄창 떨어졌어. 이한 혼자 해야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한! 아, 여기도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많이 맞았어. 3원. 3원. 자, 보스 등 뒤에 작전도가 있습니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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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도. 발견했어, 바로. 발사. 둘 호흡이 너무 좋다. ENA 오리지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